증대 아 진짜로 코딱지만 끔밖에 안 차더라구 이게 내가 특허가 있어가지고 특허가 있어서 웬만큼 차거든 그래도 한 4.5.5천 차거든 근데 진짜 안 들어가더라구 어퍽 싸우면 신기한테 붙을게요 신기도 피통 장난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 양변에 지금 지금 추웠다 이제 나와야 돼 이제 이제 저 밖이에요 오케이 살아요 자 나 피폭 먹었고 지금 풀딜하거든요 오케이 저 붙여놨어요 호랑이도 붙었네요 네 괜찮아요 왜 이렇게 오래가냐 이거 축전 땡겼고 자 안 붙을 거예요 더 이상 오케이 짤 오케이 나이스 발 묶어 벌빵 나오겠다 아이 마차 들어왔어 양배 잘랐고 짤 보축 지웠어 응 양병 양병 못 막아요 아 안 막아도 돼 법사실드 법사실드 지울게 아 못 지워 못 줘 콤마 얼음 부위 얼핵 저 모품 친망 친망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못해줘 죽었다 이거 양병 그거 너무 따라 들어갔다 나 여기 있는데 맞다 법사 마비 법사 마비에요 네 해제 자 잘 좀 할게요 법사실드 해제 지웠고 양병 짤랐고 얼음물 해제 아이씨 이거 해제 안 돼 해제 일단 나 빠져 이거 못 지켜줌 이거 못 지켜줌 괜찮아 짤랐지 나이스 시킬 아이씨 박사실드 해제 지웠어요 용숨 용숨 박아봐 이 새끼야 심망 박으려고 왔는데 박아봐 진새끼야 엄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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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고 양병 양병 나이스 기사 급장 기사 급장 나왔고 잘 가 아 소작 터졌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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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해제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나 도망 살았어 해제 보충 지웠어 발 묶어 축전까지 얼핵 지웠어요 지웠어 다 지웠어 얼핵 양변 해제 해제 안 돼 해제 안 돼 해제 안 돼 이거 못해요 풀 양변 괜찮아 괜찮아 저 신규 M 없거든요 내가 갈게 신규한테 갈게 용순 양변 그냥 풀었어 신규한테 갈게 해제 신규한테 가봐 이거 내가 어떻게 못해주겠다 신규한테 갈게 생차 아우 다 찼어 얼반 얼반 신의음총 신의음총 지웠어 힐짤 힐짤 지금 죽여 무적밖에 없거든 무적 나왔다 나왔다 양변 이거 못 잘라요 위험해 지금 위험해 위험해 바로 있어 무적 끝 나이스 나이스 어퍼 나왔어요 오케이 해제 짤 양변 짤 지워요 못 지웠어 해제 해제 오케이 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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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파 양변 짤 나이스 큰일 영원하다 묶었어 용순 용순 양변 괜찮아요 오케이 쟤띠싱 깔았고 신성화에서 나갈게 이렇게 짤 오케이 콤마 잡았다 대단해요 오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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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도망 실 받았고 해 해봐라 뭐할 건데 나이스 잘 싸웠어 와 이거 진짜 재밌게 싸웠다 응 잘 싸웠어 쟤네들 잘해 이게 신기가 딜이요 신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못한다. 법사가 잘했어. 법사가 되게 잘하네.